요즘 잊지 않고 챙기는 립스틱이 있어요. 우아한 보틀부터 마음에 드는 클레드포고 때의 루즈아 레브루예요. 텍스처가 촉촉해서 입술이 편안하고 발색도 자연스러워요. S자 쉐입이 입술을 감싸는 듯 발리는 것도 특징이에요. 저는 10번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가끔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날에는 10번과 12번을 함께 사용해요. 10번을 입술 전체에 고르게 발색하고 12번 필로우브 컬러를 안쪽에만 톡톡 두드려 바르면 보다 우아한 핑크빛 컬러가 연출되거든요. 12가지 아름다운 쉐이드 중 본능에게 꼭 맞는 컬러를 찾아보세요.